오늘은 치즈와 우유로 맛있는 치즈소스를 만들어볼건데요 시작해볼게요! 고고! 처음에 치자치즈 10장을 준비하시구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어주세요 1장, 2장, 3장, 4장, 5장, 6장, 10장 그 다음 신우유를 100ml 정도 부어주세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2분, 2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슝! 자, 2분이 지나고 우유 섞은 치즈를 꺼냈는데요 뚜껑을 열어볼게요 지금부터 영상처럼 치즈소스가 꾸덕해질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마구마구 저어주세요 아, 잠깐! 한가지 빼먹은게 있어요 매콤한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1개를 썰어서 넣어주세요 지금부터 치즈소스가 꾸덕해질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우와! 맛있는 치즈소스가 완성되었는데요 정말 맛있겠다 빈 용기에 과자를 부어주세요 어? 근데 저 하얀건 뭐지? 과자 속에 들어있는 소스는 뺄게요 과자를 다 부었으면 영상처럼 치즈소스를 부어주세요 치킨이나 감자튀김에 부어드려도 맛있습니다 우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? 치즈소스 만들기 정말 간단하죠? 음! 치즈소스 정말 맛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다